시즌 7번째 대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32강 경기 대한민국의 서현민, 베트남의 응우엔쿱, 응우엔투 선수의 대결 1세트 응우엔 선수가 잘 가져갔고요. 6이닝만에 15점을 쳤기 때문에 2세트까지도 그 여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앞서 서현민 선수는 타격을 통해서 뒤로 돌려치기 3쿠션으로 바로 봤고요. 지금은 길게 치는 모양새일 것 같아요. 지금도 직접 치네요. 당점이 좀 높아서 길게 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당점은 높은 당점을 주고 타격을 줘서 각도를 만들어냅니다. 베트남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원쿠션을 잘 치고 내공과 일목적구, 컨트롤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좀 섬세한 당구를 친다 이런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응우엔쿡, 응우엔 선수는 시원시원한 타격, 포지션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특징이죠. 네, 맞아요. 또 그러면서도 섬세한 포지션 플레이는 상당히 잘해요. 좀 시원시원한 공들이 막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온오프 버튼이 있는 것처럼. 지금도 바운딩 형태. 위쪽으로 가는 거죠. 와!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. 지켜보는 사람 짜릿하게 만들어냈는데요. 보면은 일목적구의 두께를 아주 두껍게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이게 생각보다 쉬운 공이에요. 생각보다요? 네, 저희가 저같은 하수들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두께가 두껍게 쓸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.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. 자, 일목적구 두껍게 처리 정말 좋았고요. 네, 가볍게 손을 든 것 같아요. 네,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한 거고요. 그런데 형태 자체는 저렇게 빠지는 게 포지션이 훨씬 좋아요. 네, 아슬아슬하지만 네, 일목적구가 거의 절반보다 조금 미세하게 얇은 듯하게 맞은 거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맞았을 때가 일목적구를 돌릴 수 있거든요. 네, 깜짝 놀라서 득점 이후에 인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테이블을 다시 봤더니 득점 이후에 키스가 나면서 내공이 쿠션에 붙어버렸어요. 그래서 조금 인상을 썼습니다. 그래도 뭐 뒤돌려치기 형태이긴 하니깐요.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도 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키스가 확실하게 났고 자, 이거 아... 이번엔 키스 때문에 득점 실패했습니다. 저 소리를 별로 신경을 안 쓰나 보나요? 안 쓰나 봐요? 네. 팁을 한번 볼만도 한데 일단 쳤을 때 공의 움직임이나 소리 이상하죠. 그렇죠. 느낌으로 봤을 때 미스 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겠죠. 권재료 케이스터 목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어요? 아, 전 잘 들렸는데 네. 자, 옆돌리기 갑니다. 스핀볼. 오이고. 오, 위험해요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지금 서현민 선수가 좀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이 공도 좀 밀림을 만들어내서 각을 잡아내려고 한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끌림이 좀 더 강조가 됐죠? 타격 시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두 번 정도 났고 그 이후 특별하게 점검을 하지는 않았던 음우엔 선수 자, 비켜지기 길게인데요. 또 잘 들어갑니다. 좋네요. 아, 지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 목적과 앞에 스치듯 지나가게끔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죠? 어, 음우엔 선수처럼 치면 됩니다. 예. 정면이네요, 정면. 네, 확신이 있는 거죠. 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보내놨을 때 이 목적과는 절대 안 맞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거의 대부분 연습량에서 나옵니다. 오른쪽 옆 돌리기. 두껍게 쳐서. 아하. 정확하네요, 정확해. 네. 두께가 좀 얇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. 그렇죠. 일목적구가 돌아서 킬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. 혹시라도 모르는 걸 대비를 하는 거죠. 아예 두껍게. 일자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고요. 이번엔 뒤로 돌려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 큐 뒤를 꽤 많이 들었어요. 일목적구를 최대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치고 싶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큐 뒤를 들고 일목적구를 저 위로 올리기 위해서 큐 뒤를 쓴 겁니다. 들어가면 또 포지션. 네. 성공합니다. 권재리 캐스터가 진짜 예리하게 봐주신 게 일목적구 그냥 얇은 두께 쳐도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얇은 두께 치게 되면 일목적구가 움직이질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두께를 써서 일목적구를 움직이게 만들고 싶고 그러려면 큐 뒤를 틀어서 저렇게 각도를 만들어줘야죠. 두꺼운 두께에서. 주어진 조건대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한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응우엔 선수. 어? 뱅크샷인가요? 네. 뱅크샷. 여기선 회전 받아주고 짧게 오는 돼! 와! 잡아냈어요. 좋네요. 이 정도는 그래도 칠만 했던 건가요? 아니면 자신감의 표현일까요?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참 밀리기가 너무나도 좋은 배치라고 생각했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도 밀린 거죠. 투쿠션 위에 밀림이 형성됐는데 그게 딱 적당하게 밀리게 만들어준 거죠. 당점 조절로. 네. 물론 이제 스트록 조절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. 5점짜리 장타. 영무현 선수. 비껴치기. 짧게. 참 잘 치네요. 성공합니다. 지금 공은 물론 비껴치기도 있지만 넣어 치기로 길게 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. 조금 두꺼우면 돌아서 킬 수 있습니다. 조금만 두꺼우면. 네. 일목적고가 단축 맞잖아요. 네. 단축 맞으면 돌아서 킬 수 있기 때문에 얇게 치기 좋은 상황에서만 넣어 치기를 치지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대부분 비껴치기 선택을 선호합니다. 선수들 사이에서는. 네. 자 끌어서. 이 공을. 안쪽으로 리버스를 보냈는데 조금 덜 들어갔죠. 끌어서 가는 줄 알았어요. 도대체 뭘 치는 걸까 하고 한참을 봤는데. 야 이게 리버스가 나왔어요. 네. 아. 지금 이런 공들도 자신감의 표현이죠. 웬만하면은 이제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돌려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거든요. 장단장 그림으로. 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자신감의 표현이죠. 대단하네요. 그러면서 또 세이프티를 노린 것 같은데 지금은 세이프티가 전혀 안 됐습니다. 넣어 치기가 좋아요. 네. 좋아요. 9 대 0에서 9 대 2. 과연 서유민 선수가 이번 이닝에 얼마나 따라 붙을 수 있을지. 지금 워낙 자신감이 우주까지 올라가 있는 응우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붙잡아 놔야 돼요. 우주까지는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조금 전 리버스를 치는 걸 보면 정말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. 이런 상태인 것 같지 않나요? 맞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. 앞돌리기. 이번 공도 좋습니다. 네. 들어갔고요. 상점. 득점. 득점 이외에 앉아서 노란 공이 보이나 한번 살펴봤다가 여기저기 돌고 있는 걸 보니까 노란 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. 네. 공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3위 선수가. 빨간 공을 약간 죽여서 가나요? 노란 공이 안 보이나요? 보이는 것 같아요. 보이죠. 보이네요. 네. 노란 공이 보이면 운이 좋은 거죠. 네. 네. 보이는 상황이었고. 네. 좀 시간을 좀 갖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이 또 너무 잘 치고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 해가면서 시간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옆돌리기 갑니다. 얇게 쳐서. 아. 와. 이게 약간 짧았어요. 아. 자. 아. 이게 또 저렇게 빠지네요. 네. 넉 점을 치면서 어느 정도 감각을 좀 회복했다 싶은 순간에 다시 앉아서 기다리게 됐습니다. 앞 돌리기. 여기서 잔뜩 꺾여봤지만 공격은 안 들어갔고요. 응우엔 곱 응우엔 선수 이번 2세트 들어 첫 공타. 살짝 벗어나버렸고 다음 배치가 서유민 선수에게 아주 좋게 섰습니다. 자, 잔뜩 쪼꽃. 예목적구 표션도 괜찮고요. 이런 공들은. 원안이 득점. 자, 예목적구를 참 잘 세우긴 했는데. 네. 네공과 조금 기울이 좀 있죠. 조금만 더 내려왔다던가 내공이 좀만 더 얇게 맞고 좀 움직였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운이 없겠는 케이스예요 이 정도도 대회전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대회전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좀 떨리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대회전도 얇게 쳐서 키스 확실하게 치우긴 했는데 내공이 짧았습니다 아니면 아예 더 짧거나 일목적구와 내공의 기울기가 좀 있는 상황에서 내공을 코너 쪽으로 무리하게 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좀 느낌이 조금 분리가 너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가 자꾸 빠지는 거죠 보면은 몸이 반응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대회전이 조금 애매한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두 이닝만의 9점까지 도착했던 응웬구 공맨 옆돌리기의 회전량이 딱 맞을까요? 네 좋습니다 이제 5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2세트도 자 끌어지는 그 원쿠션까지 끌림을 딱 주는 그게 정말 좀 느낌이 좀 좋죠 보면은 공들이 무겁지 않고 잘 칩니다 이 공은 바로 가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길게 보는 게 좋을까요? 옆돌리기의 둘 다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선택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회전력을 보면은 일단 이 공격은 성공했고 빨간 공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빨간 공을 끌어서 옆돌리기를 치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어느 정도 끌림을 발생시킬지가 중요한 거고요 자 끌림이 확실하게 나왔는데 넘어갈지도 몰라요 너무 확실했어요 지기 전에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됐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로 직접 분리를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 않고 지금 보면은 원쿠션 들어갈 때 한 번 더 끌리잖아요 그렇죠 그 바닥지와 마찰로 공이 끌려지는 그 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짧았을 때만 빠진다 아니면 길었을 때만 빠진다면 차라리 나은데 짧게도 빠질 수 있고 길게도 빠질 수 있고 그렇죠 11대5에서 서혜민 선수의 4이닝 공격 10대5에서 서혜민 선수의 4이닝 공격 자 대공을 여기서 완벽하게 뺏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공격했던 비켜치기 길게 공격 실패했네요 더블 쿠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횡단 형태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노리나요? 와 직접 노렸네요 네 1점 제가 왜 직접 노리는지를 봤냐면은 회전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거를 횡단으로 보내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전이 너무 많길래 직접 보내나 했는데 이 공을 저렇게 직접 잘 치네요 그리고 석점 남은 가운데 앞돌리기 짧게 앞돌리기 짧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겠네요 성공하네요 이제 보통 보면은 예비큐질이 본 스트로크를 얘기해 준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비큐질을 할 때 벌써 좀 세게 친다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탄력을 주고 있고 트리키의 비롤 리마즈 선수는 예비스트로크는 굉장히 경쾌한데 칠 땐 부드럽게 툭 그건 비롤 리마즈 선수가 특이한 겁니다 아 특이 사례군요 네 그것도 몇 번 해드렸을 때 말을 했었어요 네 리마즈 선수가 좀 특이하다고 왼쪽 옆돌리기 옆돌리기 아 좋습니다 너무 잘 치네요 이렇게 꺾여있는 옆돌리기를 정말 딱 알맞게 회전량을 조절하는 게 오늘 그만큼 감각이 좋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네요 회전량만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각과 회전량을 같이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옆돌리기가 이번에는 좀 애매하게 섰습니다 직접 치기에는 상당히 얇은 두께가 필요하고 그 얇은 두께는 짧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길게 치기는 각도가 좀 좋지 않고요 길게 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길게 치려고 한 게 아니었네요 지금 자신감이 아까 얘기한 우주까지 였나요 우주까지 올라가 있는 거 같아요 선택도 그렇고 지금 깊게 넣어놓고 내공의 각도를 줄여주는 형태로 간 거거든요 엄청난 속도감으로 여기서 바다 올라가게 그렇게 하면 뒷공도 생겨요 뒷길도 득점 가능성을 최대치로 올린 거네요 그렇죠 최대치로 올린 거죠 키스가 안 났으면 정말 멋진 공이 한번 보여질 뻔했는데 아쉽네요 14 대 5에서 서유민 선수 앞돌리기 들어갔고요 서유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거고요 여기서 역전을 시키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인 거고 역전을 못 시키더라도 점수를 좀 쳐내야 됩니다 점파를 좀 풀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시청하시는 동호인들은 이렇게 된 거 그냥 세트는 내주고 점수를 아껴놨다가 다음 세트에 쳐야 된다 점수는 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거 아니냐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어때요? 그냥 막 됩니다 뒤로 치기가 좀 애매한가 보네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잘 맞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정면으로 맞으면서 성공했고요 득점이 잘 됐고 노란공 포지션도 참 잘 됐는데 패치가 또 조금은 애매합니다 원 뱅크를 치기에도 애매하고 뒤돌려치기를 치기에도 지금 브릿지가 안 좋고요 앞돌리기는요? 앞돌리기는 치기가 어렵죠 지금 피형은 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뒤로 돌려치기 자, 키스 없이 잘 쳤습니다 네, 잘 쳤습니다 성공 3점 어려운 브릿지 상황에서도 참 잘해놨습니다 네, 탄탄하게 이런 공을 느린 그림으로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느린 그림으로 보면 그 강렬함, 시원함 이런 게 또 잘 안 보여서 그럴 때가 좀 아쉽네요 네 자, 횡단보다는 대회전이 좀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 대회전이 이 목적 구이치가 좀 좋지 않아요 뒤에서 좀 떠 있고 빠질 틈들이 좀 많이 보이죠 네 자, 대회전을 그래도 시도할까 하다가 다시 말고 대회전을 그래도 치는 게 제일 무난한 선택이긴 합니다 자, 이 목적 구이치가 좋지 않더라도요 더블 쿠션으로 가나요? 아, 대회전으로 가네요 대회전을 길게 아, 좀 많이 킨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정확하게 치려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언저리를 좀 보내 놓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처로 네, 저도 좀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좀 쉽게 쉽게 구사를 하는 선수들 보면은 좀 길게 맡은 직접 맡은 저 언저리를 좀 보내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예민하지 않게끔 치는 게 오히려 득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접근이군요 저도 근데 성격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응원권 공구의 선수 세트포인트 상황에서 타임아웃 뒤돌려 치기가 일단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좀 시원하게 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조커 치라는 모습 진짜 재밌어요 네 굉장히 신속하죠 날렵합니다 그리고 득점이 막 이어질 땐 더 빨라져요 마지막 한 점 자, 코너 돌아서 자연스럽게 파이브 쿠션으로 성공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0 1세트도 6이닝만에 2세트도 6이닝만에 가볍게 2세트를 12이닝 동안 30점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자, 이 정도 페이스면 3세트를 한 3, 4이닝에 끝낼 수 있다면 웰뱅 톱랭킹 따낼 수도 있겠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저 인사는 무슨 뜻일까요? 3로 봤는데 5로 들어가서 약간은 미안하다 이런 뜻일까요? 저는 저런 인사는 좀 안 해도 되는 인사죠 어차피 뒤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서유민 선수가 상당히 좀 힘을 내줘야 경기가 더 재밌게 흘러가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